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름손 라이딩을 할 것입니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출전 넘버들입니다 저희 BWCK라고 해서 우리 브롬톤 라이딩에 해마다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장소에서 열리지 않고 Virtual Race라고 해서 어느 곳에 15km 이상만 타면 기록 인정해주는 걸로 스트라바나 가민을 통해서 업로드하고 사진 영상 올리는 걸로 기록 인정을 해주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레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번까지 다 받았어요 100번까지 저희 레이스 특징이 자켓을 꼭 입어야 됩니다 자켓, 그 다음에 남의 넥타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넥타이도 해야되고요 자 넥타이도 이렇게 해야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켓을 입어야만 레이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본 세계를 이렇게 과정도해져 대본을 할 수 있어요 과정도해져 이렇게 대본 덮쳐야되고 이 레이스를 하면 이번에는 기록 레이스는 아닙니다 레이스는 아니고 포토 포토도 올라가고 포토제닉 상도 있고 접는 거 피는 거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저희는 기흥호수공원을 달릴 겁니다 기흥호수공원 여기는 기흥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앞뒤고 우선 네 한바퀴가 될지 두바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바퀴가 될지 아니 성인방송 아닙니까 성인방송 아닙니까 아 어떻게 간다간다 일단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완전히 뜨거워! 응. 하나도 안 더운데? 딱히 얼 천천히 달리니까. 나가 나가 나가. 변태님 나가신다 변태. 변태님 나가신다 변태. 오늘의 변태에요. 드디어 오늘 하늘색깔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나 옆으로 와 내가 찍어줄게 이걸로 예 혜정씨 안녕하세요 부나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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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arium 오늘은 brute 축하해요 simpler 지 좀 더 오르 Kry크 그리고 2개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 이것도 뭐지? 오래된 방송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는? 참깨 좀 찍어달라 이렇게 빌리는거에요 오래된 방송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는 참깨 좀 찍어봐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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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